안녕하세요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이에요, 정말. 보기 힘들어. 그거 무치야. 무치가 아니라. 너야. 응. 왜 정순경한테. 그 말 했으면 또 죽일 수도 있잖아. 뭐라는 거야. 뭐라고. 여기 계산 가잖아. 나는 계산다. 지지. 한 야외였어. 야외이질 않았어요. 시지 시지 플레이스. 이 형 근데. 웃겠어? 아니요. 어 그거라도 좀 주시면 안 돼. 좀 더 억울까지. 네. 좋아 좋아. 이 형이랑 가방도 좀 샀어요. 이 형이 오늘 좀 많이 돌아가는 거야. 가방이 되게 크고. 아니 가방 잡을 뻔했잖아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어주고. 야 뒤로 왔네. 차라리 앞에 나와. 뒤돌았을 때는 다 입었는데. 가방. 가방이 딱 있어. 목에 핏줄이 쓸데. 원래 이렇게 있는 거 되게 힘든 거야. 어? 팔고 어떻게 하세요? 그리고 이거 안 치우고. 전혀 관심 없어. 좀 더. 여기 가짜 페이크로. 텅 빈 눈으로 또 보고 있대. 아. 죽일 것처럼. 야. 방금 전혀 도도도도도도도 또 알고 있을게. 저. 여기다 여기. 이렇게. 가지고 있대. bạn. 안 한다. 아. 싸펴르다가 같이 놔. 네가 좀 더 과자가. 네가 좀 더 많아. 고맙다? 뭐 보고 있는데. 안녕하세요. 하하하하하하. 이 지식으로 되세요. 사실은 나. 그거 없어야 되겠다. 오케이. 이제. 우리가 보여드리면 돼. 멋있게 해 볼게요. 제가 나올 때 형이 그냥 때려주시면 저는 그냥 맞을 거예요. 아아아! 봉희야! 이거 2, 3번 하면. 아니야, 내가 살짝 말렸어. 봐봐, 봐봐. 야, 너 왜 이렇게 많이 쳤냐. 야, 이거 뭐야. 어디 거야? 봉희야, 너 적극적으로 많이 달려도 돼? 나, 나 왜 잘하니까? 아아악! 아아악! 진짜 몇 살 자꾸 하드키리네. 날아줬어. 날아줬어. 날아줬어, 날아줬어. 나 힘들어. 네. 대박하니까 혼자 나가. 안녕. 공복 유사하지? 니가 나 죽어. 죽어. 아아악! 아! 아저씨! 오케이, 형! 좋다, 좋다. 헤너랑 나 안 떨어졌어. 나 안 떨어졌어. 예쁘게 떨어진다 했어. 나 기억을 기쳐줘. 새기발에 우뎌지. 너를 내가. 잘 맞을 거야? 나 김윤성. 놀랄 것 같아. 떨려왔어. 일에 남겨도 죽다니까. 문어, 나 품에. 한 분 더 계시는 분. 잘 산다 산다 했는데.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. 작가님. 저를 죽이다니.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. 마우스. 19화에 먼저. 아디오스. 안녕하세요. 마우스 시청자 여러분. 그리고 또 무진청의 히어로. 까부리. 신상. 신영수 역할을 맡은 배지윤입니다. 마우스를 찍는 동안 선배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감독님과 스태프들에게도 또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아요, 저는. 너무너무 참여하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잘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또 끝까지 마우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